안녕하십니까. 부천대학교 지능 로봇과에 재직하고 있는 아울러 커널 연구회 운영하고 있는 정재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현재 CPU 아키텍처 환경에서 겉변하고 있는 리스크5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U 시장은 인텔의 x86 계열과 ARM의 코텍스 계열이 그동안 선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32비트에서 64비트로 겉변하는 현재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머신러닝, 딘러닝이 있고요. 이 머신러닝에서 현재보다는 1000배 이상 속도가 올라가야 하는 메모리와 CPU 처리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5와 같은 64비트 환경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5는 이런 환경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병렬 처리와 효율적인 명령어 세트 이런 것들이 안에 오픈화되어서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현재 최신 리스크5 버전 4.15 버전 이상에서 이미 이런 내용들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